결국 내기에서 승리하게 된 설방비와 소영 설방비는 술기운과 소영에 대한 편안함으로 이때껏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보이는데요 소영도 알 수 없는 기분을 느끼고 같은 듯 다른 목표를 향하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동병상련을 느끼며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내기에서 얻은 단서로 엽시감은 문제를 해결한 설방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소영을 찾아가는데요 소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녀 하지만 역시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던 소영 자신이 녹양해 온 진짜 이유까지 모두 알고 있는 그에게 놀람도 잠시 무원의 응원을 통해 자그마한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생사불명인 가족의 행방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아버지 설열령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된 그녀 그녀는 곧장 아버지가 갇혀있는 자신의 고향 회연으로 가는데 과연 설방비는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보고 싶었던 얼굴을 제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